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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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예사롭게 저를 대해주는 뜻 오늘도 보통 사람 모양으로 말하면 온갖 모욕을 다 하여야 할 경우 이것만도 도무지 썩된 빚도 미워하는 빚도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의 속을 도무지 알 도리가 없었다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함일까 남편으로서 이러한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만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였다 하면 나는 이러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남편은 내게 대한 사랑이 아주 식어버려서 치지 도예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속으로는 견딜 수 없는 분한과 슬픔을 품으면서도 남성적인 의지력으로 그것을 꾹 눌러두었음일까 마치 단단하고 두터운 땅거죽이 땅속에 지극히 뜨거운 불을 꾹 눌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숭의 강한 인격의 힘이 질투와 분노에 몇 천도인지 알 수 없는 불을 가슴속에 눌러 품고 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숭이란 사람이 천지에 꽉 차도록 무섭고 큰 사람같이 보였다 지금까지 정서는 숭을 저보다 높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도리어 숭을 시골뜨기 못난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을 볼 때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아니한 무슨 큰 힘을 가진 사람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값진이가 입버릇같이 말하는 모양으로 숭은 반드시 쑥도 아니여 못난이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일 숭이 보통 사람 이상의 분한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꾹 눌러 참고 있다고 하면 마치 땅속의 불이 화산으로 터져 나오는 모양으로 또 그것이 한번 터져 나오는 날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흔들고 태워버릴 기세를 보이는 모양으로 숭의 분통이 한번 터질 때에는 정선의 몸을 가루로 만들고 연기를 만들어버릴 무서운 위력이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도 정선은 생각해보았다 그처럼 숭이가 힘있고 높은 사람일진데 저는 숭의 충실한 아내가 되었다면 좋았다고 생각하였다 또 생각하면 저는 분명히 숭의 값을 잘못 친 것 같았다 첫째, 갑진을 비롯하여 여러 남자가 정선의 인물과 재산을 탐을 내었건만 숭은 도려 저와 혼이 나기를 아버지에게 대하여 여러 번 거절한 줄을 잘한다 정선은 지금까지 이 거절은 숭이가 제 집 문벌과 또 제 인물이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하여 이를테면 숭이가 못나서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숭이 눈에는 더 큰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이나 문벌이나 또 여자의 용모와 교육 정선은 제가 세상에 드문 미인이오 기족집 딸이오 고든 교육을 받았고 또 십여만 원의 재산이 있고 한 것을 세상에 비길 때가 드문 큰 자격이오 자랑으로 믿고 있다 돌아보지 않은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같았다 만일 정선이가 숭에게 대하여 애초부터 이만한 존경을 가졌다면 정선은 숭에게 이처럼 배반하는 아내는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동의의 물은 모래위에 엎질러지지 아니하였느냐 영혼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아니하냐 정선의 마음은 슬펐다 내 눈이 삐었어 인연의 눈이 삐었어 하고 정선은 울었다 어쩌면 값진 일을 그이보다 낮게 봐 어쩌면 그이를 몰라봐 하고 혼자 애를 썼다 유월아 하고 정선은 소리를 쳤다 네? 하고 유월이가 뛰어들어왔다 유월의 처녀다운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정선은 눈을 감았다 영감이 너보고 내 말 아니 부르시든 나 오기 전에 하고 정선은 눈을 떴다 유월은 대단히 얌전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아니요 안말씀도 아니하셔요 하고 유월은 의아하면서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나 오기 전에는 어느 방에서 주무셨니? 안방에서요 하고 유월은 웃음을 참느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식전에 제가 들어오니깐 아유 우스워 하고 유월은 우스워서 말이 막혔다 정선은 유월에 웃는 까닭이 이상했다 혹시 숭이가 유월이를 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여 갑자기 질투를 느꼈다 인연 말을 하지 않고 웃긴 외워서 바로 말을 해 하고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유월은 웃음을 거두고 영감 마님께서 벽에 걸렸던 마님 치마를 안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어 던지시겠죠? 하고 겁내어 하는 눈으로 정선을 바라본다 유월의 말에 정선은 눈을 감았다 어디까지든지 남편을 몰라보는 저로구나 하고 부끄러웠다 그동안 제꼴 소방님도 오셨든? 하고 정선은 유월의 대답에서 무슨 재료를 얻으려고 물었다 그럼요 밤낮 오셔서 하고 유월이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래 제꼴 소방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든? 하고 정선은 무서운 대답을 기다리면서도 물었다 오시면 안방으로 들어오셔서 하고 말이 막힌다 본대로 다 말해야 오를지 아는지를 모르는 까닭이다 정선은 유월이가 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서 본대로 말해 다 하고 재촉하였다 안방에 들어오셔서는 어멤더러 자리를 마님 자리를 깔라고 호령을 하고 사로마다 바람으로 어멈을 껴안고 그건 도무지 말이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는 세순물을 떠오라고 술을 사오라고 반찬이 없다고 소리소리 지르시지요 땀이 부끄러워서 하고 유월이는 붕괴한 빛을 보였다 정선은 또 눈을 감았다 더 말하랄 용기가 없었다 정선은 지금 제가 누운 자리가 갑진의 살이 닿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자리와 몸이 불결한 것을 깨달았다 이 자리 걷어라 하고 정선은 벌떡 일어났다 유월은 명령대로 자리를 걷어 이불장에 얹었다 정선은 그 혼잎을 요닛, 베갯잎 다 뜯어 빨아라 내가 또 그것을 덮어불런지 모르겠다마는 하였다 유월은 제가 한 말이 다 큰 화단이 되지나 아는가 하고 겁이 났다 그러나 영간마님을 생각하고 마님과 김서방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기운차게 이불과 요를 마루에 떼다 놓고 여보, 똥이 할머니, 이불 뜯으세요 하고 아랫방을 향하여 소리를 쳤다 유월은 제가 갑자기 중요 인물이 된 것 같이 생각되었다 옆연내가 그게 무슨 꼴이람 하고 유월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옆연내란 것은 물론 정선을 가리킨 것이었다 정선은 이불을 내다 놓고 들어오는 유월이를 보고 요년, 너 영감께 다 일러바쳤구나 하고 눈을 흘겼다 정선은 저와 갑진에게 대한 모든 비밀이 유월의 입을 통하여 남편의 귀에 들어간 것 같이 생각하고 유월이가 미워진 것이었다 아닙니다 샌내가 무얼 영간반인께 일러바칩니까 하고 유월은 당황하여 쓰지 말라는 샌내라는 말을 쓰다가 저는 앞말씀도 아니 여쭙습니다 유월은 똑 잡아떼었다 내가 제꼴 소방님하고 오류장 갔다가 밤에 늦게 온 이야기도 내가 했지? 요년? 하고 정선의 말은 더욱 날카로웠다 전 오류장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유월은 속으로는 토라졌다 정선은 얼른 책상에 돌아앉아서 편지 한 장을 써서 유월에게 주며 너 이거 가지고 다방골 병원댁에 갔다 와 얼른 오시라고 하고는 체경에 제 꼴을 비춰보았다 머리는 부하게 일어나고 옷은 유치장에서 나온 것 같이 꾸겨지고 얼굴은 알타가 뛰어나온 것 같았다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나? 하고 정선은 낙심이 되었다 이러다가 내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났다 산에 가서 승이나 될까? 하고 정선은 생각하였다 이것은 조선 여자가 화날 때 생각하는 법이다 정선은 금강산에 수학여행 갔을 때 승익에 대한 종교적인 아니나 시적인 감흥을 느낀 일이 있었다 그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여승의 차디차고 고적한 생활을 하기에는 정선은 너무도 번화하고 정욕적이었다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났다 이 생각은 팔자 좋게 자라난 정선으로는 도무지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오류장 철로길에서 차에 치어 죽은 홍 김 두 여자 그들은 정선과 동창이었다 그들을 정선은 비웃었었다 죽기는 왜 봉같은 인생에 꽃같은 청춘으로 죽기는 왜?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다 정선에게는 인생은 봉과 같고 청춘은 꽃과 같고 생활은 음악회와 같았다 그는 스스로 저는 모든 괴로움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선녀로 생각하였던 것이었다 무엇이나 부족함이 있나 가문이 좋겠다 재산이 있겠다 인물이 잘났겠다 재주가 있겠다 좋은 교육을 받았겠다 정선이가 일생에 할 일은 오직 즐기는 것뿐이요 즐기는 것도 싫어지거든 자는 것뿐인 듯 하였다 아마 만물이 면치 못한다는 죽음도 정선 하나만에는 오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여왕이여 여왕이라도 죽을 여왕이 아니라 안 죽을 천국의 한 여왕이었다 그러면서도 달과 같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사랑을 누리는 여왕이었다 하지만은 이태도 다 못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정선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망신 이 욕 하고 정선은 제 앞에 닥쳐오는 것이 망신과 욕뿐인 것을 보았다 도무지 망신이나 욕을 맛보지 못한 정선에게는 망신과 욕은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다 정선은 세상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고 비웃는 것을 보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죽어버리자 하고 정선은 체경에서 물러나 방바닥에 펄썩 소리가 나게 주저앉았다 기찻길, 양잿물, 칼무틴 등등 죽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물에 빠지는 것, 목을 매는 것, 칼로 동맥을 따는 것 정선은 소설에서와 신문에서 본 자살의 여러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물에 빠져 죽은 시체, 목 매어 죽은 시체, 철도에 치어 사지가 산란한 시체 이런 것도 눈앞에 떠올랐다 그 어느 것도 보기 좋은 꼴은 아니었다 남편을 따라가 농촌 사업에 일생을 바칠까 하고 정선은 살려울도 눈앞에 그려보았다 농민 아동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모함을 받으면서 농민 교육 사업에 몸을 바치는 것 그러한 것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러나 남편이 과연 저를 용서할까 아니 남편이 지금 저를 죽여버리려고 칼이나 육혈 분할을 사러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불현듯 나서 정선은 몸에 소름이 끼쳤다 남편은 맘만 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저를 죽일 확실성이 더한 듯 하였다 남편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정선은 정신없는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구석구석 남편이 피 묻은 칼을 들고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다 정선은 아까 기색하였던 신경의 격동이 아직 가라앉지를 아니한 것이었다 요어라! 하고 정선은 무서워서 불렀다 그 소리에 놀래어 유모가 뛰어들어왔다 정선의 입술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다 현 의사는 환자를 보내고 수술복을 벗고 안 마루인 양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어물었다 그는 남자 모양으로 한 다리 위에 한 다리를 얹고 고개를 교회 뒤에 기대고 시름없이 공상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홍차잔에서는 연연한 김이 가늘게 올랐다 역시 이성이 그리웠다 큰 소리는 하지만은 혼자 있는 것은 적적하였다 나이 30이 넘으면 여자로서 앞날의 젊음이 많지 아니한 것이 느껴졌다 혼인을 할까? 하고 현 의사는 요새 가끔 생각하게 되었다 정선이가 다녀간 뒤로 웬일인지 더욱 그런 생각이 났다 봄에 꼭 갔던 정선이가 내 금슬이 좋지 못하여 애를 쓰는 것을 보고는 혼이 날 생각이 아닌 암직도 하건만은 도리어 그와 반대였다 젊은 아내로의 괴로움 현은 그것이 도리어 그립고 가지고 싶었다 어머니로의 괴로움도 가지고 싶었다 고생이 재미지 한은 어떤 시집간 친구의 말이 결코 해악으로만 들리지 아니하였다 내 싸움 앓는 자식을 위해 밤을 새우는 애절함 이런 것은 부인 소함한 날마다 접하는 현 의사로서는 이루 셀 수가 없는 듣는 이야기였다 도무지 어떤 부인이든지 말을 아니하면 몰라도 한 번 두 번 사귀어 말을 하면 저마다 고생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있다면 그것은 허영심이 많고 거짓말 잘하는 여자여서 제 집에는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남편도 잘나고 금슬도 좋다는 사람뿐이었다 글쎄 못하러들 시집들을 가 하고 현은 마치 본능과 인정을 다 태워버린 식은 채 되는 것 같이 빈정되지만은 그러나 겨울 시내에 굳은 얼음 밑에도 물은 여전히 울고 흘러가는 것과 같이 가슴에 속속 깊이는 젊은 여성의 애역에 불길이 탔다 하지만 누구한테 시집을 간담 하고 현 의사는 혼자 탄식하였다 눈이 너무 높았다 그것을 현은 어디 조선에 사람이 써야지 라고 설명하는 버릇이 있다 현 의사는 상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편지들의 필자인 사내들을 생각해 본다 이박사, 김두치, 문학청년, 불황자, 교사 등등 그러나 현이 일생을 애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남자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찾소 갑에게서는 인물을 취하고 을에게서는 재주를 취하고 병에게서는 체격을 취하고 정에게서는 말을 취하고 또 돈을 취하고 이 모양으로 해야지 한 남자가 모든 것을 구비할 수가 있소 하던 어떤 기생 친구의 말도 생각하였다 콜론타의 붉은 사랑식 연애관도 생각하였다 허기는 일생을 같이 살자니 문제지 남편을 고르기가 어렵지 하루 이틀에 남편이나 구하자면냐 이 박사나 편지질하는 무리들도 하루 이틀이라면냐 하고 현 의사는 제 생각이 우스워서 깔깔 웃었다 네? 하고 현 의사가 웃는 소리에 혹시 무슨 일이나 있나 하고 계집애가 건넌방에서 뛰어나왔다 아니다 나 혼자 웃었다 하고 도로 건넌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예 너 자라서 시집 갈래? 하고 물었다 싫어요 시집을 누가 가요? 하고 계집애는 부끄러워서 몸을 비틀면서 언제든지 선생님 모시고 있을 테에요 하고 말하였다 내가 시집을 가면 네? 하고 계집애는 못 들을 소리나 들었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현 의사가 이렇게 있을 때 6월이가 정선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오냐? 하고 현 의사는 6월의 손에서 편지를 받으면서 너의 아씨 언제 오셨니? 시골 가셨더라지? 하고 편지를 뜯는다 우리 마님요? 하고 6월은 현 의사의 아씨란 말을 정정한 뒤에 벌써 오셨습니다 사흘 됐나? 나흘 됐나? 하고는 얼른 좀 오십시 사고요 하고는 동묘의 손을 잡고 웃고 소곤거린다 너의 허선생도 오셨니? 네 바로 마님 떠나신 날 오셨어요 현 의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무슨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단 말야? 하고 현 의사는 담배 한 대를 더 붙이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 마치 셜록 홈즈가 무슨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으로 정선이가 낙태시키는 방법을 묻던 것 정선이가 허둥허둥 하던 것 또 정선이가 왔다 가는 길로 시골로 내려간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수수께끼를 싸고 도는 사실인 듯 하였다 역시 혼인이란 귀찮은 것인가 혼자 사는 것이 제일 편한가 하고 현 의사는 담배를 꺼버리고 택시 하나 불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로부터 10분 후에는 현 의사의 청초하고도 싸늘한 자태가 정선과 마주 앉아 있었다 결국 정선의 맘에 달렸지 하고 현 의사는 정선의 하소연을 다 들은 뒤에 하는 말이었다 정선이가 지난 일을 다 뉘우치고 앞으로 남편에게 충실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될 결심이라면 허 변호사와 그렇게 하는 것이요 또 만일 정선이가 도저히 이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또 그러하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니냐 잘못은 어차피 내 잘못이니까 아마 붉은 사랑의 표준으로 보더라도 내 행위는 제가 되겠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내 행위를 변명할 길은 없을 것이다 정조라는 문제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신의 문제여든 정조에는 붉은 정조 흰 정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신이라든가 일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붉고 흰 것이 없으리란 말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아마 영원성을 가진 것이겠지 그런데 정선의 행위로 말하면 신의를 저버린 행위여든 속이지 못할 사람을 속이고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여든 그러니까 말이야 정선이 할 일은 우선 남편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고 또 사죄하고 다음에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정선이가 원하는 길 가정의 계속이냐 파괴냐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남편에게 청할 것은 청하고 원할 것은 원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이 어떠냐 말이다 가정을 계속하느냐 갈라서느냐 그걸 먼 처음 작정하란 말이다 하고 현의사는 정선의 속을 개뚫어보려는 듯한 파는 눈으로 정선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정선에 초췌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얼굴이 가엾이 생각되었다 역시 혼인이란 어려운 것인가 하고 현은 제 몸이 단출하고 가벼움을 느꼈다 내가 어떡하면 좋수 하고 정선은 그만 울고 엎드렸다 남편의 앞에서 갑진과의 관계를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올 남편의 말 그 다음에 올 제 앞길 모두 캄캄하였다 갑진과 둘이서 오류장으로 가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던 것인고 정선은 정선은 제 일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현은 우는 정선을 물끄러미 보고만 앉았다 침묵 속에 시곗바늘은 돌아갔다 우는 것으로 해결이 되나 하고 현의사는 정선의 어깨를 만지며 이제는 여자도 우는 것을 버릴 때가 아닌가 우는 것은 약자의 무기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어든 찬 이지란 말이다 맘을 시켜 싸늘하게 얼음같이 시켜요 그래야 바른 생각이 나오거든 원래 네가 맘을 시켰더라면야 이런 일이 나지를 아니했을 것이다 열정이 너를 그르쳤구나 정선이 무슨 엔진이든지 말이다 다 냉각장치가 있단 말이야 시키는 장치가 있어 엔진이 돌기는 열로 돌지만은 시키지를 아니하면 아주 돌지 못하게 터지거나 병이 나고 말거든 그래서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다 냉각장치가 있단 말이야 공기로 식히는 것도 있고 물로 식히는 것도 있지 아니하냐 그 모양으로 열정가야 열정에도 냉각장치가 필요하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냉각을 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되거든 즉시 냉각 시킬 수 있도록 썩 기민하고 정확하게 작용이 되도록 조절해 놓을 필요가 있어 그럼 그 열정의 냉각장치는 무해냐 하면 그거는 이지란 말이다 인텔리전트란 말이다 정선이도 인텔리전트 하기는 하지만은 아직 이 모션과 인텔리전트가 잘 좋아 연락이 되지 못했단 말이야 하니까 말이다 잘 머리를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다 정선의 혼란한 의식 속에서 현의사의 말이 분명히 다 들어오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 행동이 인텔리전트 하지 못한 것만은 의식하였다 그것을 의식할 때 정선은 한 가지 더 낭망을 하였다 정선은 스스로 약은 사람으로 믿고 있었는데 제 약음이란 것이 몇 푼어치 안이 되는 것을 깨달은 까닭이었다 이만한 어려운 경우를 당하면 곧 파산이 되는 제 지혜라는 것이 가엾은 가엾은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저를 평가할수록 암울한 일에도 도무지 앱셋하지 아니하는 남편의 지력과 의지력이 가치가 높고 무서운 것 같이 보였다 현의사는 싸늘한 지혜의 사람만 되지만은 남편에게는 싸늘한 지혜의 애에도 굳은 의지의 힘과 불같은 열정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정선이가 남편의 인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것은 현의사의 도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겠수? 하고 정선은 제게 힘이 없음을 느끼면서 물었다 혼자? 이혼하고? 하고 현은 반문한다 이를테면 말이요 혼자 살아갈 수 있겠지 정선이는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면 살기는 사는게지 먹고 입으면 사는 것이니까 교사 노릇이라도 못할까? 그건 안될걸 가늠하고 이혼당한 사람을 누가 선생으로 쓰려고? 하고 현의사는 사정없이 말하였다 정선은 너무도 사정없는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럼 내가 뭘 하고 사오? 하고 정선은 눈에 새로운 눈물을 담으면서 물었다 무슨 일을 한단 말이지? 먹고 입지만 말고 무슨 일을 해본단 말이지? 하고 현의사는 여전히 싸늘하였다 음 내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르니 바로 말씀해 줘요 나는 자살할 생각도 해보았어 지금도 죽고만 싶어 하지만 죽는 일밖에 없을까? 하고 정선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현의사를 바라본다 죽어버리는 것도 한 해결책이지 세상이란 죽음에 대해서는 턱없이 동정하는 법이니깐 하고 현의사는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밖에는 그 밖에는 남녀의 정사라든가 불황자가 돈이 없어 죽는다든지 또는 정신병적으로 이름은 좋게 철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보면 다 정신병적이야 정신병으로 바울 모양으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구하고자 죽는다든지 또 조르다노 브루루 모양으로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하는 것은 존경할 일이요. 저마다 못할 일이지만은 제 마음이 좀 괴롭다고 세상이 좀 부끄럽다고 죽어? 그건 약하다는 것보다도 죄악이란 말이다. 무슨 죄악이나 죄악은 필경,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가령 정선이로 보더라도 말이다. 간호부가 되어 앓는 사람을 의로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학교에 못 가는 애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마룻방에 걸레를 쳐 죽이로 세상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냐? 또 내 남편에게 잘 말하면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 각설로 행복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조선에는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드물다. 다들 돈푼이나 따라다니고 계집애 궁둥이나 따라다니고 조그만 문화주택이나 탐내고 하는 이때 그인은 돈도 안 돌아보고 미인도 안 돌아보고 도의 향락도 다 내버리고 세계적으로 빈약하고 세계적으로 살 재미없는 조선 농촌에 뛰어들어간다는 것이 영웅적인 행위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 줄 아니? 나 같으면 그런 남편만 있으면 그야말로 날마다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고 발바닥에 입을 맞추겠다.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나는 도무지 내 속을 알 수가 없다. 하고 현의사는 웃지도 아니하고 길게 한숨을 내어신다.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정성되고 참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정선은 처음보다 냉정한 의식을 가지고 현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극히 이론이 정연하였다. 또 현의사의 말의 주지가 1. 나를 중심으로 생각지 말 것 2. 숭의 인격이 출중하다는 것 신 것도 알아들었다. 알아들을 뿐 아니라 그 말이 바로 무거운 압력을 가지고 정선의 마음에 스며듬을 깨달아줬다. 나도 선의 모양으로 기생이나 될까? 하고 정선은 말을 던졌다. 무엇? 하고 현의사는 깜짝 놀랐다. 기생이나 될까? 선의 모양으로. 선의가 산월이라든가 기생 이름으로. 하고 정선은 빙글에 웃었다. 현의사는 정선의 마음이 좀 풀려서 웃는 것만이 기뻤다. 그래서 현의사도 사내 모양으로. 하하하하 하고 웃었다. 현의사가 가려고 일어설 때 숭이가 들어왔다. 숭은 사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유월이가 다방꼴 써 현의사가 왔다고 해서 안방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오셨어요? 하고 숭은 현이 내어미는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렇게 왔단 말씀도 아니하세요? 전화라도 거시지. 하고 현은 숭의 손을 뿌리쳤다. 참 미안합니다. 하고 숭도 웃었다. 다들 앉았다. 그래 농촌 재미가 어떠세요? 하고 현은 일부러 좌석을 유쾌하게 하려고 하는 듯이. 난 도무지 시골 생활을 몰라. 서강사 한 2주일 가본 일이 있나? 제일 불편한 게 전등 없는 게야. 안 그래요? 하고 말을 시킨다. 왜? 서강사는 전등이 없어? 있다오. 하고 정선도 기운을 얻어 말대꾸를 한다. 모두 불편하지요. 하고 숭도 유쾌하게. 도예에는 편리하도록 편리한 것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은 농촌에는 아무것도 만들어 놓는 이가 없거든요. 도예 설비 10분지 1만 해 놓아보세요. 도예에 와 살기보다 나을 테니. 푸른 하늘, 맑은 물, 산, 신선한 풀, 새들, 신선한 공기, 순박한 풍속. 이것이야 농촌 아니면 볼 수 있어요? 하고 열심으로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이 의사니까 천생 도예에서만 살게 생겼죠. 왜 농촌에는 의사가 쓸데없나요? 농촌에는 병이 없나요? 그래 그렇지요마는 가난한 농민들이 어떻게 의사를 부르겠어요? 하고 현 의사는 제 주장이 약한 것을 생각하고는 피 웃는다. 자동차 타고 불려다닐 의사는 농촌에서는 쓸데없지요. 하지만은 제 발로 걸어다닐 의사는 한없이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살려올을 가니까 살려올 동네에만 이질 환자, 장질부사 환자가 10여 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읍내에 가서 의사를 불렀죠. 했더니 자동차비에 출장비 왕진료 하고 사뭇 받아낸단 말씀이야요. 그러고도 오라는 때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은개 하나 사고 또 약품도 좀 사다가 의사 겸 간호부도룩도 했지요. 오 그러시다가 장질부사를 붙들리셨습니다 그려? 이를테면 순지기 싫어군? 하하하 하고 현 의사는 말을 가로채워서 웃는다. 그러니 농민들이 전염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격리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소독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의사들이 무엇하러 도해에만 몰려요? 왜 서울에는 골목골목이 병원이 있는데도 의사들이 서울에만 있으려 들어요? 왜 만명의 하나도 의사가 없는 시골에는 안 가려 들어요? 왜 불황자나 남의 첩이나 이런 사람의 병이면 제 부모 병이나 같이 밤을 새워가며 시탕을 하면서도 왜 제 밥과 제 옷을 만들어주고 제 민족의 주인인 농민들의 앓는 곳에는 안 가려 들어요? 현 선생은 왜 불쌍한 밤낮을 때 있는 일에 골몰한 농촌 부녀와 어린애들 병을 안 보아주시고 대학병원일세 의전병원일세 세브란스일세 하고 큰 병원이 수두룩한 데 있어서 한가한 사람들의 병만 보고 계세요? 돈벌이 보실 양으로 농촌에 가시더라도 양식과 나무 걱정은 없으시리다 현 선생이 만일 우리 살려오려 와서 개업을 하신다면 집 한 채 양식 나무 반찬거리 다 드리고 그리고도 떡 한 집에서는 떡 닭 잡는 집에서 닭고기 빠지지 않고 갖다가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면서 일생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는 숭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어머니 소리는 듣기는 싫어 하고 현의사는 웃었으나 곧 엄숙한 표정을 지어 숭의 말에 경의를 표하였다 서울의 밤은 깊어간다 서울의 밤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린다 덕수궁 빈 대골의 궁장의 소복소복 밤 눈이 덮인 10시 넘어가 될 때에는 이와학당의 피아노 소리도 그치고 소비에트 연방과 북미 합중국 영사관도 삼림과 같이 고요한데 오직 마당의 나무들만이 하얗게 눈을 무릅쓰고 섰을 뿐이다 서울의 금년에는 눈이 적었으나 눈이 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경치를 보였다 오늘 밤 눈도 그러한 아름다운 눈 중에 하나였다 음산한 찬바람에 날리는 부서진 눈이 아니라 거침없이 사뭇 내려오는 송이 눈이었다 성난 가루 눈이 아니여 눈물과 웃음을 머금은 촉촉한 눈이었다 그들은 사뿐사뿐 지붕과 나뭇가지와 바위에 굴러다니던 새똥 위에까지도 내려와서 가만히 앉는다 가는 가지 연한 잎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고개를 흔들면 놀란 새 모양으로 땅에 떨어지지마는 그러하지 아니한 동안 그들은 눈송이들은 하느님의 둘째 명령을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있다 언제까지든지 땅은 희고 하늘은 회색이다 천지는 밤 눈빛이라 할 특별한 빛에 쌓인다 고요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지의 신 이것은 천지의 아름다운 신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다 누가 이것을 보나 사람들은 잔다 새들도 짐승들도 잔다 달도 별들도 다 잠이 들었다 이 평화로운 신을 보는 이는 오직 하느님 자신과 시인의 꿈 뿐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잠을 못 잃고 헤매는 근심 품은 사람들이다 혹은 몰래 만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평화로운 눈에 덮인 지붕 밑은 반드시 평화로운 단잔뿐은 아니다 그 밑에 열나게 따뜻한 보금자리도 있겠지만은 눈물의 신 쟁투의 신 고통의 신도 없지 아니하다 옛날 같으면 정동 대궐과 서궐 미국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과 연락하던 복도가 있던 고개 마루터기를 영선문 쪽으로부터 허둥지둥 올라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다 그는 마치 포수에게 쫓겨오는 어린 사슴과 같이 비틀거리며 뛰어온다 그림자는 고개 위에 우뚝 섰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야 하는 듯이 그는 사방을 둘러본다 그의 머리와 어깨에는 촉촉한 눈송이가 사뿐사뿐 내려와 앉는다 그는 이윽히 주저하다가 정동 이배당 쪽으로 허둥거리고 걸어 내려온다 뒤에는 조그마한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는 비타를 뛰어 내려오는 사람 모양으로 재판소 정문 앞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또 이쪽 저쪽을 돌아보더니 무엇에 끌리는 모양으로 예배당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예배당 앞에 다다라서는 그는 예배당 문설주를 붙들고 쓰러지는 몸을 겨우 붙드는 자세를 취한다 그의 머리와 어깨는 희다 회색 하늘에서는 배꽃 같은 눈이 점점 더욱 퍼버내린다 그는 정선이다 하느님 나는 어디로 가요? 하고 정선은 예배당 뾰족 지붕을 바라보았다 정선에게서는 하느님이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쓰러진 지 오래였다 아마 일찍 생겨본 일이 없었는지도 부른다 그는 15년 학교 생활에 꼭꼭 예배당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나온 날부터 그는 일찍 성경을 펴본 일도 없고 기도를 해 본 일도 없었다 졸업 예배는 그에게는 마지막 예배였다 그러나 정선은 어찌하여 깊은 밤에 허둥지둥 여기를 와서 예배당 문설주를 붙들고 우는가 정선은 어찌하여 여기를 왔나 현의사가 집에 환자 있다는 기별을 듣고 돌아가 버린 뒤에 순과 정선은 말없이 저녁상을 마주받았다 그 침묵은 참으로 견딜 수 없이 무겁고 괴로운 침묵이었다 정선은 남편이 말문을 열어주기를 고대하였다 남편은 반드시 말문을 열어서 이 무겁고 괴로운 침묵을 깨트리고 저를 위로해 주는 말을 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맛도 없는 밥을 퍼놓고 있었다 그러나 숭의 입에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아니할 뿐더러 눈도 오직 밥 그릇과 반찬 그릇에서 돌 뿐이요 한 번도 정선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혹은 곁눈으로 혹은 칫뜨는 눈으로 남편의 태도를 엿보았으나 그는 마치 바울돌 같이 태연하여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움직임도 없었다 이따금 숭이가 밥술을 든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슨 괴로운 생각을 보임인가 하였다 이 모양으로 저녁도 끝이 났다 상도 물리기 전에는 숭은 사랑으로 나와버렸다 숭이 나아간 뒤에 정선은 누를 수 없는 슬픔이 폭받쳐서 책상 위에 엎드려 울었다 정선은 현 의사의 충고대로 남편에게 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용서함을 빌고 싶었다 그리고 만일 남편이 허하기만 한다면 그를 따라가 어디까지라도 가고 싶었다 살려울 가서 오라 같은 굵은 배치마를 입고 물을 내고 밥을 지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밥을 먹는 동안에는 정선은 그 기회를 찾지 못하였다 한없는 남편의 사랑을 정선은 숭에게 기대하였다 또 저는 남편에게 그만한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거기는 숭이가 정선의 친정집 밥으로 공부를 한 것 제가 십여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온 것 등을 믿는 마음이 섞인 것이었다 정선은 이제나 남편이 들어오는가 저제나 들어오는가 하고 기다렸다 바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그것이 남편의 발자취나 아닌가 하였다 마치 애인을 기다리는 처녀의 마음과 같았다 만일 지금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울고 메어 달리려고 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계가 9시를 가리켜도 남편은 들어오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은 초조하여 6월이를 불러 남편이 사랑에 있나 없나 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고 오라고 하였다 6월이의 보고에 의하면 남편은 사랑에서 짐을 싸더라고 한다 그러면 남편은 살려올러 가려는 것인가 저를 아주 버리고 살려올러 가려는 것인가 하였다 정선은 일어나 사랑으로 나갔다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마루에 올라서서 문 밖에서 잠깐 기다렸다 방 안은 고요하였다 정선은 서양식으로 문을 두어 번 두드렸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10초나 진해권 만한 때 숨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무심한 눈으로 정선을 바라보고 들어오라는 보통 인사로 하는 듯이 몸을 한편으로 비키고 섰다 정선은 만나는 길로 남편에게 안기려 하였으나 남편의 이 무심한 태도를 보고는 그 용기도 다 없어졌다 방 안에 가로 놓인 가방들을 보고는 도리어 일종의 반감까지 일어났다 정선은 가방을 둘러보면서 어디 가시오? 하고 남편에게 말을 붙였다 살려올러 가오 하는 것이 숭의 대답이었다 가시려거든 결말을 내고 가시오 하고 정선은 떨리는 붕괴한 음성으로 툭 쏘았다 정선이가 결말을 내고 가라고 대드는 바람에 숭은 잠깐 대답을 이룬 듯 정선의 눈에서 말밖에 뜻을 찾으려 하였다 정선의 눈은 도끼를 품고 입술은 떨었다 그는 남편의 무한한 사랑을 믿던 반동으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달아나려는 것에 무한한 붕괴를 느낀 것이었다 결말? 하고 승은 정선의 마음에 대한 정탐이 끝이 났다는 듯이 다시 태어난 어조로 말을 하였다 그럼 결말을 내야지 흐지부지하고 가실듯이 십소? 하고 정선은 방바닥에 모으로 세워놓은 슈트 케이스를 발로 차서 굴리고 해볼테면 해보자 하는 모양으로 아랫목에 펄썩 주저앉았다 분한 정선의 생각에는 이것도 다 내 집인데 하는 생각이 난 것이었다 결말이 다 나지 않았소? 결말이 다 났으니까 나는 나 갈대로 가는 것이오 아직 결말 안이 난 것은 여기 있소 하고 승은 양복 저고리 속 주머니에서 봉투에 넣은 서류 한 장을 꺼내요 여기는 당신과 나의 이혼 수속이 들어 있고 내 도장은 박아 놓았으니 언제나 당신이 하고 싶은 때 당신 이름 밑에 도장을 찍고 당신 아버지 도장을 찍어서 경성부에 제출을 하시오 그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장인께서 주신 재산은 전부 장인 이름으로 양도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아까 갖다가 드렸소 이만하면 결말이 다 나지 않았어 그 밖에 무슨 결말 안 난 것이 있단 말이오 응 그리고 이 집도 역시 당신 아버지께로 넘긴다는 공정증서 속에 집어넣었소 하고 세떼근에서 금고 열쇠를 뽑아서 정선의 앞에 내어 던진다 정선은 숭의 대답에 정신을 잃을 뻔하였다 숭이가 낮에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것이 모두 이러한 수석 때문이었던가 남편은 아주 저를 끊어버릴 결심을 다 하였는가 하며 전신이 메어 달렸던 줄에서 탁 끊어진 것 같아서 그 서슬에 제 몸은 바윗돌에 탁 부딪힌 것 같아서 정신이 희미해짐 깨달았다 나는 살려올서 벌써 당신과 갑진과의 관계를 알았소 하고 숭은 정선을 향하고 마주앉아 얼만큼 태도를 부드럽게 풀며 어느 친구가 내게 편지를 해 주었소 나는 그 편지를 아니 믿으려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서 예정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올라왔소 내가 하루만 더 일찍 올라왔더라면 우리 불행은 좀 더 레슬린지도 모를 것을 아마 운명인가 보 나는 황주에서 집으로 당신에게 전보를 놓고 당신이 정거장에 나올 것을 기다렸으나 물론 그때 내가 경성역에 내릴 때에는 당신은 갑진군과 어느 요리집에서 저녁을 딱 마쳤을 때 였을 것이오 그러니까 내 전보가 집에 올 때에는 당신은 갑진군과 함께 훈련원 운동장에서 베이스볼 구경을 하고 있었을 것이오 나는 차에서 내려서 혼자 나오다가 당신이 갑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오류장을 향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나는 집에 온 이튿날인가 갑진군이 당신에게 한 편지를 받아보았소 그 편지로 나는 당신이 오류장 갔던 목적을 알았소 그리고 오늘까지 나는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기다렸고 또 나를 찾아서 살려올 간 뜻도 추측은 하지만은 당신의 입으로 말을 들어볼까 하였소 나는 당신이 비록 일시의 잘못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말을 할 것을 믿고 기다렸소 그러나 내가 믿었던 것은 다 허사요 나는 오늘의 일으로서 모든 일은 다 끝난 것을 깨달았소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로 당신의 말과 같이 우리 부부 생활의 결말을 짓고 밤차로 내 일터로 가는 일 밖에 남은 것이 무엇이오? 하고 정선의 흑빛 얼굴을 바라보았다 숨은 짐을 싸면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정선의 반성을 기다린 것이었다 그러다가 정선이가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하고 정선의 자백과 해오를 얘기하였던 것이 정선이가 도리어 토라진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는 최후의 희망조차 끊어지고 만 것이다 아버지한테 내 말을 다 하셨어? 그래? 하고 정선은 숭에게 대들었다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셨어? 하고 정선은 잽쳐 물었다 정선의 마음에는 제 비밀을 아버지에게 옮긴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이 가득 찼고 또 숭의 말에서 받은 수치심이 해오의 눈물로 변하는 대신에 분노와 원망의 불길로 변한 것이었다 숭은 정선의 이 반응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숭의 마음에 정선에게 대한 최후의 동정과 미련까지도 싹 씻어버렸다 그 불쾌함은 정선을 갑진의 집에서 발견한 때 이상이었다 숭은 윤찬판을 보고 이윤 문제도 말하지 아니하고 정선에 가는 문제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저는 농촌에서 농민과 같은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이 소원이니 받은 재산을 다 돌려드린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숭은 정선에게 이러한 자세한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정선이라는 여자의 마음에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숭은 전화를 떼어들고 택시를 불렀다 이 자리에 더 머물러 있을 필요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정선은 거의 본 정신을 잃었다 하리만큼 숭을 향하여 온가지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처음에는 못카리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어서 나가라고 호령하였다 처음에는 숭의 짐을 들어 문 밖에 내어 놓았으나 나중에는 모두 다 제 것이니 몸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숭은 마침내 애투를 빼앗기고 양복 저고리를 빼앗기고 조끼를 찢기우고 짐도 하나도 들지 아니하고 하인들의 조소 속에 이 집 태문을 나섰다 택시에 올라앉은 때 유월이가 양복 저고리와 애투를 몰래 집어다 주었다 그것은 숭이가 집에서 나온 뒤에 정선이가 이 더러운 놈이 입던 옷 하고 마당으로 집어 내던지운 것을 유월이가 집어가지고 따라 나온 것이었다 오 고맙다 하고 숭은 그 옷을 받아입고 유월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다 자 경성력으로 하고 숭은 운전사에게 명하였다 모터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영간마님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저도 따라가요 하고 유월이가 자동차 창을 두드리면서 불렀다 숭은 몇 번 거절하였으나 마침내 문을 열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고 물었다 저는 영간마님 따라갈 테에요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 저를 데리고 가세요 하고 차 속으로 기어 들어왔다 가자 하고 숭은 곁에 자리를 내어 유월이를 앉혔다 안으로부터는 정선에 울음 섞인 성랜 소리가 들렸다 차는 떠났다 유란한 모터 소리를 내고 차가 떠나서 대한문을 향하고 달릴 때 숭은 떨어진 칼날을 바로잡고 머리에 모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앞에 앉은 운전사에게 부끄러웠다 정거장에 나오니 차 시간은 아직 한 시간이나 넘어 남았다 숭은 유월이를 데리고 식당에 올라가 한 구석에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았다 유월아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숭은 감히 앉지 못하고 곁에 서 있는 유월이를 돌아보았다 싫어요 전 영간마님 따라가요 하고 유월이는 몸을 한 번 흔들고 치마꼬리를 씹었다 분홍 치마 노랑 저고리 흰 행주 치마에 자주 댕기를 느린 순 조선식 계집애 복색이 식당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유월은 열여섯 살로는 퍽 졸 잘한 편이나 체격은 색시 꼴이 났다 네가 시골 가서 뭘 해 하고 숭은 엄숙하게 물었다 그래도 가요 무엇이나 하라시는 대로 하죠 하고 유월의 대답에는 결심의 굳음이 있었다 밤 10시 40분에 봉천을 향하는 열차는 눈이 퍼붓는 속을 헤치고 경성역을 떠났다 삼등실은 한 걸상에 셋씩이나 앉고도 서 있는 사람이 많도록 좁았다 누워서 자는 채 하는 사람과 짐을 올려놓고 기대고 앉은 사람이 있는 것은 늘 보는 일이다 조선 사람보다 일본 사람 무교육한 이보다 교육 있어 보이는 이가 많은 것도 어디서나 보는 일이었다 숭은 간신히 한 자리를 얻어 유월이를 앉히고 저는 자리 넓은 곳을 찾노라고 이 착간에서 저 착간으로 여행을 하였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앉을만한 곳이 없었다 숭은 좌석의 칸막이에 기대어 부심코 다리를 쉬고 있었다 이때 등 뒤에서 허벼노사 영감님이시죠 하는 젊은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숨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떤 잘 두루마기 있고 빛이와 금으로 장식한 조바어있은 젊은 여자였다 영감 저를 모르세요 산월이랍니다 백산월이 하고 말하는 이는 메어 달릴 듯이 반갑게 바짝 다가섰다 이름을 듣고 보니 그는 분명히 산월이었다 아 하고 숨은 끄덕임과 웃음으로써 인사를 대답하였다 어디로 가세요 아 용서하세요 가시는 데를 여쭤어서 하고 제 말을 치소한다 나는 시골로 가요 하고 숨은 사실대로 대답한 뒤에 그런데 어디 가시오 하고 이번에 숭이가 물었다 네 저 잠깐 하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차중의 시선이 다 제게로 모인 것을 보고 잠깐 당황하다가 곧 안정을 회복해가지고 자리가 어디세요 잠깐 여쭐 말씀 있으니 우리 저리로 가요 하고 산월은 앞서서 한걸음 걷고 뒤를 돌아보았다 숭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듯이 문을 열고 다음 칸으로 나갔다 다음 칸은 식당이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잡이를 붙들고 선 채 산월은 아양부리는 눈으로 숭을 쳐다보고 숭의 조끼 가슴에 한 손을 대며 나하고 같이 식당에 가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 고만두실까 체면 손상이 되시지 천만해 하고 숭은 대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산월은 제 손에 잡았던 핸들을 숭에게 사양하고 저는 숭의 뒤에 따라선다 숭은 이 여자가 왜 여기를 왔으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고 문을 열고 앞서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산월은 잘 두루마기를 벗어서 곁에 비인 교의 위에 놓았다 두루마기 안은 짙은 자줏빛 하부다이였다 두루마기 밑에는 연분홍 법단 치마에 남 끝동 자주고름단 하얀 저고리를 입은 양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부와 같았다 게다가 약간 술 기운을 띈 불그레한 산월의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디를 가시오 하고 숭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따라가요 하고 산월은 문두 기생어조를 버리고 보통 여자의 태도로 말을 한다 곁에 와서 명령을 기다리는 보이를 향하여 산월은 위스키 앤 소다 하고 분명한 영어 액센트로 명령한 뒤에 무엇 잡수실 거 하고 숭을 향한다 무엇나 잡수시오 하고 숭은 남의 부인을 대한 모양으로 경어를 쓴다 햄 샐러드 하고 산월은 숭의 기색을 보다가 온라잇 햄 샐러드 하고 보이에게 명하고 고개를 숭의 편으로 돌리려다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움츠리며 이건영 박사가 저기 왔어요 웬 여자 둘 데리고 하고 영어로 말하고 혀 끝을 날름 내민다 숭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고개만 끄덕거렸다 내 가서 좀 놀려 먹고 올까 하고 산월은 또 기생어조다 이 박사 아시오 하고 숭도 호기심으로 물었다 서울 장안에 이 박사 모르는 여자 있나요 얼굴 밴밴난 계집애로 이 박사 편지 한두 장 안 받아본니 있고 하고 산월은 소리를 죽이고 웃느라고 얼굴과 목의 근육을 실룩거린다 어디서 만나셨소 하고 숭이가 산월에게 묻는다 어느 좌석에서 한번 만났는데 주소를 적어달라기에 적어주었죠 했더니 자꾸만 편지질 이러고만 나를 동정한다는 등 존경한다는 등 사랑한다는 등 그리고 서너 번이나 찾아왔겠죠 누구시냐고 명함을 내라고 하면 가 버린단 말야요 그런걸 오긴 왜 오 하고 고개를 들어 이 박사 쪽을 바라보더니 일어나 가려고 들어 날 보고 겁이 났나 잠깐 계세요 내 가서 좀 놀려 먹고 올 테니 하고 산월은 기생적 걸음으로 이 박사 쪽으로 간다 숨은 반쯤 고개를 돌려서 그 편을 바라보았다 How do you do? 닥터리 하고 산월은 막 일어나려는 이 박사의 앞에 손을 내어민다 이 박사는 낯이 빨개지며 할 일 없이 산월에 손을 잡는다 손을 잡고 수금로 세웁